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오늘은 러브미모어님의 목표인 새해에는 꼭 결혼에 꼴이 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요. 오늘은 낸도가 신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꽃 부케도 들고 있어요. 꽃 부켓에다가 리본까지 같이 달아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웨딩드레스도 입고 있습니다. 남편님이 되실 분은요. 아주 멋있는 남자분이세요. 네. 머리도 깔끔하게 올리시고요. 턱시도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도를 아주 가뿐하게 들고 같이 입장하는 모습을 그릴 거예요. 깔끔한 타일도 그려주고요. 예쁘게 입장하는 모습을 그려요. 옆에 뿜뿜이도 있는데요. 뿜뿜이가 꽃 바구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꽃을 이렇게 뿌려주려고요. 같이 그려주고 뒤에도 큰 뿜뿜이를 그려줄게요. 꽃에다가 컬러링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트랑 핑크빛이 같이 도는 부켓이에요. 연한 핑크색으로 꽃을 칠해주고요. 진한 핑크색으로 리본도 색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진한 그린빛으로 약간 포인트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색을 넣어주고요. 머리 위에도 꽃장식을 같이 넣어줄게요. 부케랑 똑같이 화이트랑 핑크빛으로 색을 넣어줍니다. 노란색도 살짝 포인트로 넣어주고요. 신랑 분도 같이 컬러링을 해주겠습니다. 신랑 보러요. 신랑 분도 같이 입고 색이 넣고 색의 색이بر 색이 예쁜 Schey 백인분이 색이 스크린 색이 색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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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아리였습니다.